2시간 찹쩌뽑기 끝! 여기가요 2시간 전에 제가 영상 올렸던 자리인데요 풀 2시간 만에 샥 뽑아줬습니다 그게 내가 이 장갑 끼고 나의 위에다가 핸드폰 올려놓고 노래 들으면서 2시간 딱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풀이 요렇게나 하나 툭 없습니다 완전 뱀이 나올 것 같던 잡초더미에서 이렇게 싹 뽑았습니다 이게 2시간 일한겁니다 그리고 가을가지를 심어놨습니다 가을가지 가을에 10월달 되면 가지가 주롱주롱주롱 열릴거랍니다 여기가 2시간 전에 풀더미 속에 있던 구시랍니더 그래서 영상 인증서 찍고 노인복지회관 1호 라인댄스 쏙 받으러 가요 끝 영상 가끔 잡초는 샥 뽑아내야지 됩니다 수절대기 없는 잡초는 철카우 라인댄스 노인복지회관에 수업 받으러 가요 인제는 구독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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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